넷laşт within 2019 ladies and gentlemen 설웅이 형 왜 그래서? 어?? 그래서 후군장 800억으로 투수 때려줬던데 누구도 한번 해보라고? 아니 난 바이오링으로 때려줬을게 아 그래서 국밥 먹지마 딱 말해 국밥 먹어 먹지마 아 우리 포너부님 우리 또 유식국의 선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하러 야동을 누누부냐 아이들아 나는 영화로 봅니다 영화로 이uw 도시 저는 약간은 되게 자연스러운 그니까 약간 뭐 의도적인 그런 ㅅㅅ말고 약간 되게 무르르 는듯이 자연스러워 눈 맞았었다 갑자기 어? 제가 그런거 좋아합니다 아이 막 신부나 그런거 말고요 어? 그냥 딱 갑자기 여비서와 약간 이런... 그냥 일반 회사 동료 그런 느낌으로 아 저 드라마는 안봅니다 드라마 워킹데드 말고 안봐요 아 저 드라마 워킹데드 아 저 드라마 워킹데드 이게 더 모là 저 드라마 워킹데드 크랩ekkeiten 대라고 근데 뭐 어쩌라고 엠더블입니다 저 야ulares 여러분들은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아무튼 포너부님 고맙습니다 야동 보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들? 우리 취소를 하면 안 돼 똑똑해야 돼 뭐야 얘 152야? 이런 개꿀을 봤나? 아, 언제대에 사업됐다 뭐야? 내가 사거리 잘못됐나? 이 생각 할거에요 무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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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마 해수우 오 시발 뭐야 뭐야 이곳은 어디서 이곳은 어디서 이곳은 어디서 그곳은 어디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와 이걸 막는다고? 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, 이걸 막았다고? 수고하셨습니다. 와, 이걸 막았네. 와, 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, 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, 이걸 막았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